그래 자기가 버릇을 그렇게 가르친 거야 전부 내가 그랬잖아 섞어 먹이지 말고 따로따로 주라고 한 가지를 하루 이상 먹지 않으니까 보통 힘든 거예요? 그럼 당신이 키우지 왜 나도 나가고 싶어 애들 됐고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개를 선택한다고 개를 선택한다고 엄마 먹자 옳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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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배가 불러서 한 번 온 거 아니에요? 어제 저녁 먹고 지금까지 아까도 간식도 안 줬으니까 지금 배고프다 지금 배고프다 따라랜 먹쓰러 밥 두껍질을 해도 안되네 먹쓰러 먹쓰 먹쓰러 먹고 싶어 먹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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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났다 어렸을 때 사료를 먹었었는데 우리가 박상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는다고 먹으면 음식 냄새가 날 거 아니야? 달라고 달라붙으면 그럼 어떻게 사료만 먹나? 애들도 조금만 한 접씩 줘야지 하루 이틀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먹으니까 또 딴 걸로 바꿀 줄게 밥 먹을 때 되면은 나 밥 먹는 애들 밥을 먹을 줄까? 나 이것이 더 걱정이니까 다행히 그거 먹은 거 치고는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걱정이냐고? 네 알겠습니다 원 투 쓰리 다행히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먹겠습니다 아버님 막 부드럽게 먹으셔도 돼요? 아버님 일주일 고생하면은 몇 년 더 산다 예 그리고 현재 고생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하루하루 예 아 으응 아 아 아 맘마 아 맘마 맘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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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기 잘 먹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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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아 아 아 아 앞으로는 이제 기름기 안 매기고 사료만 좀 먹게끔 아저씨가 좀 노력을 해야지 밥 먹이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 며칠씩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약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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